사건발생! 사건발생! 아기가 위험에 빠졌다고 한다! 빨리 출동 바란다! 저기 보인다! 뽀라로 옆집이야! 자, 출동! 러블, 니가 꼭 필요한 자리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안돼! 알았어! 쭈쭈쭈! 러블, 좀 빨리 좀 움직여! 알았어! 정의해, 러블! 마셜! 러블, 빨리 출발하자! 마셜러블, 어디가? 아, 지금 바로 출동해야 돼서 갔다와서 설명해줄게! 체이스, 그게 말이지! 러블, 빨리 와! 어, 알았어! 이따가 봐, 체이스! 어, 그래! 잘 갔다와, 얘들아! 어, 어, 어! 체이스가 돌아왔네! 체이스가 돌아왔네! 체이스, 수고했어! 스카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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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바다는 아직 너무 춥군 제이슨, 나 올라간다 쭈마, 편하게 이쪽으로 올라오라니까 왜 자꾸 그쪽으로 올라와 이것도 다 운동이라고 쭈마, 오늘도 멋졌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난 러브라고 마셜이 어디까지 왔나 볼까 걱정하지마, 그래도 마셜이 같이 갔으니까 빨리 올 거라고 바로야, 진짜 위험해 보인다 올라가지 마라, 바로 그렇긴 한데, 재밌을 거올텐데 당연하지 저곳은 용감한 친구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지 너처럼 겁쟁이 친구들은 올라갈 수 없어 아니거든요 토이목 마을에서 내가 제일 용감하다고요 그러면 한 번 올라가 봐라 자, 그럼 나의 용감한 모습을 콩 비켜 포로야, 벌써 탁구는 크롱, 나의 용감한 모습을 보라고 짜잔 짜잔 다 올라왔다 콩, 멋진 내 모습을 보라고 자 오, 용감한 고마로구나 내 머리 위쪽으로 가봐 진정 용감한 친구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안돼요, 안돼 포로야, 다시 데려와라 나의 용감함을 알아주는 건 럭수리 아저씨뿐이군 좋아 밑에는 보지 말고 오, 드디어 올라왔고 영감한 포로로 성공 좋아 이제 정글의 왕은 포로로다 슝슝 안 되셔서 다행이다 포로로야, 이제 알겠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과연 내려올 수 있을지 룰룰룰룰 이젠 내려가볼까 자 나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까지 오길 왔는데 못 돌아가겠어 무서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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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우리 셋 다 출동해야겠는데 스카이 빨리 쫓아와야 돼 걱정하지 말라고 스카이 변신 나 먼저 출발한다 좋아, 우리도 출발 오케이 내가 폭포기를 따라 먼저 올라간 다음에 체이스가 올라올 수 있도록 바위를 내려줄게 자 스카이는 위로 올라가서 뽀로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줘 오케이 나도 태양의 땅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뽀로로, 뽀로로 괜찮아? 스카이 스카이 나 좀 데리고 내려가줘 어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너를 들기는 무리고 조금만 기다려 무서워하지 말고 가져가 어? 무슨 소리지? 어? 괜찮아, 그럼? 빠졌구나,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나랑 내려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런 하이에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체이스 나 혼자 뽀로로 내리긴 힘들 것 같아 뽀로로 둘 다 가 둘 다 떨어지고 말 거야 어? 그럴 순 없지 내가 태양의 땅 뒤쪽에서 아주 중요한 걸 구했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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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뭐야 나무 넝쿨인데 거기 있는 가지를 스카이가 뽀로로 있는 곳으로 걸어놓으면 뽀로로가 이걸 이용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우와 역시 체이스 그럼 시작한다 스카이 뽀로로 뽀로로, 내가 이거 안전하게 설치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알았어 이, 이건 뭐야? 어, 이걸 타고 내려올 거야 우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어, 그래? 으하, 잡아먹을 놈이 두 놈인 줄 알았다니 저렇게 많군 저기 밑에서 기다려볼까? 으하, 으하 어서 내려와라 으하 그러나 이제 정말 뛰어내린다 뽀로로 파이팅 무섭지만 연기를 가지고 어? 잠깐! 어? 감히 어떤 녀석이야 이 하이에나 녀석 어? 가사로운 강아지로군 너부터 잡아먹어 주지 으에에에에에에에에 도bl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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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요이쉬! 감히 나를 쳤겠다! 아니, 저 녀석이 감히 마샤를?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 감히 누가 나를? 빨리 빨리! 나다, 이 녀석아! 두 번째! 이렇게 아프다니! 이 녀석들 어디 두고 보자! 마샬! 마샬 괜찮아? 어! 고마워, 러블! 대포하면 러블이지! 러블! 많이 먹고 운동 안 한다고 뭐라고 해서 미안해! 아니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스카이, 나 이제 진짜 내려가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이제 친구들이 밑에 다 있으니까 어서 내려가자! 오케이! 간다! 고마워! 고마워! 그럼 나도 내려가 볼까? 고마워! 고마워! 포로로! 다음부터 위험한 곳에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알았어! 미안해! 자, 펌피스 구조대! 이제 다른 친구들도 구할 준비를 해야지! 오케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